미스트로 시즌2 그리고 최고 시청률이 32%까지 찍어서 최고의 화제의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인기의 오디션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물론 말도 많고 화제도 많았지만 탈도 많았습니다. 내정자 의혹, 모집 과정에서 내정자 의혹,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제작진들의 지나친 개입, 미성년자의 권익, 침해, 또 진달래 사건 등등등등으로 탈도 많았던 게 미스트로 시즌2인데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 미스트로 시즌2에 준결승 이상 올라간 14명의 활동상이 앞으로 경연 이후에 엄청날 것 같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준결승 14명 이상의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미 준결승에 올라간 14명은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키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 중에서 6명이 뽕숭아 학당의 출연키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6명은 결승에 올라간 7명도 아니고 준결승에 올라간 14명 중에서 6명이 뽕숭아 학당의 출연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뽕숭아 학당의 트롯맨이 지금 6명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그리고 김희재, 황윤성 이렇게 6명이 출연하기 때문에 이 상대할 미스트로 시즌2의 14명 중에서 6명이 뽕숭아 학당의 출연키로 결정을 했는데 누가 출연하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이들은 오는 9일입니다. 9일에 예정되어 있는 녹화에 참여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거기 6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데 결승전에 올라간 7명만이 대상은 아니고요. 준결승에 올라갔던 14명 중에서 6명이 뽕숭아 학당에 출연하는데 고정으로 출연하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출연하는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뽕숭아 학당이 6명이 트롯맨이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스트로 시즌2에서도 6명이 뽕숭아 학당에 출연하고 사랑의 콜센터에도 돌아가면서 14명 중에서 출연키로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들의 경연 이후에 예능 방송활동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노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노경 복세편살 60호 한 박스를 시중 가격보다 대폭 할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는데요. 32% 할인해서 19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립니다. 복세편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뉴스장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복세편살을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이명웅의 이모티콘이죠. 영웅티콘 16종을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명웅의 대형 담요 등 4종의 사은품도 함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명웅의 이모티콘 대형 담요도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아직 번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트롯맨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뽕송악당과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뽕송악당이나 사랑의 콜센터 시청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 활력을 넣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데요. 그리고 내일 최종 결승전에서 대결의 순서가 정해졌네요. 최종 무대를 꾸미는 순서가 1번이 은가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김다현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양지은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가 홍지윤이 나오고 그리고 다섯 번째 김의영 그리고 여섯 번째가 김태현 일곱 번째가 별사랑인데 지금 각 참가자들은 본인들의 고향에서 지금 문자 투표 격려 프레카드가 나아걸리는 등 엄청나게 지금 응원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김의영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하네요. 새뜸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김의영 응원 투표 격려 동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각 참가자들의 지역 고향을 보면요. 은가은은 경남입니다. 김다현은 충북이고요. 김다현이 지금 충북 진천인가요? 거기에 살고 있고 원래는 경남 하동이죠. 경남 하동 언고향은요. 그리고 양지은은 제주고요. 홍지은은 경기도 고향시고요. 김의영은 세종시고 김태현은 전북이네요. 그리고 별사랑도 전북이고 이래서 고향별로 문자 투표 동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김의영도 세종에서 문자를 찍어주자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7명이 이제 최종 결승전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누가 진선미가 될지 그리고 누가 4,2,5,2,6,2,7,2가 될지 하는 부분도 지금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4일 수요일 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진선미가 과연 누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최종 결승전이 3개월의 대장정에 막을 내리면서 내일 열린다는 소식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미스트로 시즌2의 이제 참가자들이 내일 경연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뻥숭악당 등의 출연키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